안녕 그렇게 평소 목소리와 유튜브 목소리가 달라요? 조금 달라 많이 다르다고 뿅 뿅 지금 너무 피곤해서 눈이 풀렸어요 피자 먹으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피자힐이라는 곳이고요 2인에 그때 먹으니까 SK텔레콤까지 할인하니까 5만원이 안나왔었던 것 같아 오늘 다시 먹어보겠습니다 기억이 안나 기절이래 작년 이맘때 벚꽃필 때쯤 왔는데 그때 또 벚꽃엔딩이 있었죠 그랬죠 때려보지 말래? 저기요 1시간 반을 기다리라고 합니다 벚꽃 예쁘죠? 런치박스 안녕 밥 맛있게 드세요 바바뷰 뿅 청포도 에피소드 назыв affects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.